소원의 놀이탑 안녕하세요 소원입니다 오늘은요 손자타 포트업 놀이를 해볼거에요 오늘은요 손자신 하트를 받을거에요 하트 여기 남자가 있어요 이 남자는요 신혼이라고 할거에요 가게를 시작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 유니폼을 맞을게요 어때 설탕 먼저 여기에 넣고 맛떼기를 꺼내야겠다 설탕 먼저 여기다가 넣고 맛떼기를 Saturday 맛떼기를 꺼내야겠다 설탕 먼저 이건 소득하니까 먹으면 절대 안 돼요. 까먹으면 안 됩니다. 가을 갖다 신할 때 축축축 신호는 여기 있습니다. 네, 여기 돈입니다. 안녕하세요, 복끌. 복끌하지만 너도 손자탕 다 왔잖아. 토끼 손자탕에 와주세요. 네, 저도 갈게. 토끼하고 있지? 하얀색을 필요해. 조자조어 조자조어. 조자조어. 마지막 핑크색. 마지막 핑크색. 나 왔다. 여기 손자탕 나왔어요. 여기 돈잔이야. 와주겠당. 안녕하세요. 검사에 좀 더 당겨주세요. 네. 우와, 곰돌이같이 됐네. 여깄습니다, 손빛. 우와, 맛있겠는걸? 고맙습니다. 여기 돈잔입니다. 이번엔 내가 갔다 올게. 오늘 잔잔한 오늘 끝날겠다. 내일도 준비들 하고 나와있겠다. 우와,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ulu 씨가 고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